자 여기는 우리의 연습하는 곳 저희가 이번에 3명이서 콜라보! 콜라보! 내가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어 뭐 말하고 싶은 게 근데 손님껏 찌릴 때마다 이번엔 눈물이 있었어 야 왜 이쁜데 왜? 이거 화장품은 없으면 좀 깔아주세요 콜라보 우리가 뭔가요? 밤비요 밤비 밤뿜 우리가 이번에 힐을 신고 짜기라 해가지고 네 섹시한 걸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너무 잘해보고 왜? 콜센터야? 맞아 두 명 찍고 너는 너무 잘해버렸는데 재밌다 재밌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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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길 수가 어느 나나 숨길 수가 어느 나나 어떻게 해볼까요? 너는 그렇게 보다 난 이렇게부터? 아니면 난 이렇게부터? 숨길 수가 숨길 수가 이렇게 해봅니다 시작 숨길 수가 너무 잘해버렸어 너무 잘해버렸어 계속 잘해버렸어 계속 잘해버렸어 계속 잘해버렸어 계속 잘해버렸어 숨길 수가 숨길 수가 나나나나나 뚜두두두두 뭐? 어? 이런 것 같아 뚜두두두두두두 뚜두두두두두 뚜두두두두두 아니 근데 이런 거 있느냐 어 그치? 도요인데 어떻게 해? 나나나나나 아 좋아 시작 나나나나나나나나 그 다음에 그리고 한 번 더 하자 소스 나나사 자 소스일까? 이제 나나해 아니면 짠 한 번 쓸까? 헤이 어 다 헤이 아 헤이 이렇게? 어 아니면 헤이 하 깜짝 놀랐어 헤이 손 안 넣어 왜 손 안 넣었어? 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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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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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걸까? 헤이 하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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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속이야 너의 속 너의 속 헤이 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 prophecy 알았다 네 너는 슈현이 너무 추시겠지 어머 정말? 슈현 데이지 너 슈현? 응 너 도덕했어? 넌 뭐야? 난 노래 잘하니까 받아할게 우와 맞어 얘는 유일하게 우리 중에 앨범을 낸 사람이잖아 릴리랑 유진 다 이쁘게 된거 아냐? 야 유진이 저런 느낌 오윤희야 오윤희 오윤희? 오윤희 잘 나온다 오윤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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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침복이 생겼어요 어때요? 예쁘다 오윤희 오윤희 오늘은 우리 SNS 언니한테 노래를 할거에요 오케이 준비됐어? 네 준비됐어요? 아예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수굴 첫번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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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너무 완벽했어 우린 너무 완벽해버렸어 드디어 우리 연습의 목적 첫번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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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강한거 없어? 더 강한게 봐 이걸 못 찍었어 이름도 불러 오늘 시작할 뿐인데 만세 너무 부끄러워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맞아 우리의 궁 아니야 아니야 스윙이 어디까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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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왜 이렇게 노래가 잘 되는거죠? 탭 탭 탭 탭 탭 탭 탭 탭 지원자 세이브 누가 있을까 하는데? 난 갈 수 있어! 갈 수 있어! 갈 수 있어!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저희 연습은 끝이 났습니다. 연습만 끝나면 밝아지고 가버릴 거 같아. 연습 방금 다 셋 다 죽상에 온 거 같아. 야, 나 근데 내 유튜브 약간 이제 손이 조절해야 될 거 같아. 왜? 엉맹하다셨었거든. 근데 학부모님을 만났어. 근데 이번에 유튜브 너무 즐겁다. 너무 재밌다. 근데 그럴 수 있잖아. 어머님들도 그런 거 좋아? 어머님들 그런 거 어디 풀 때가 있는 거야, 어머님들이. 그다가 유튜브 보면서 어머님들이 미안을 받으시고 깜짝 놀랐어. 근데 너가 수의 조절을 해버리면 어머님들 얼마나 서운하시겠어. 맞죠, 정국민 어머님들? 그렇죠. 제가 수의 조절하면서 섭섭하시겠죠? 그럼요. 보여주세요. 아잉? 그거 아니에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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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죄송해요, 나. 저희가 드디어 세 번째 연습을 하러 만났습니다. 상태가 쓰러져요.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? 몸이 안 좋아요, 지금 다들. 이제야 두드리고 계신 미나면. 주원 됐어요. 주원이 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죄송해요, 오늘 몸이 아픈 금답디. 그랬어. 몸이 아픈 효진이. 나 이제 시작이야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내 시기를 뺏어봐서 말라집시다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착해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내 몸에도 훔쳐가고 힐드 옷이 훔쳐갔다고. 그래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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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었는데.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미나면. 할골아리. 내 손 발톱. 내 손 발톱. 내가 한 번만 봐줄게요. 지금 이 신고. 우리가 한 번 이 공포에 대해서 발톱 신발을 신어보겠습니다. 이 공포에 신발을 왜 내가 지금 신고 있는지 모르겠는데. 그럼 한 번 신고 해볼까요? 네. 이 공포에 대해 얘기해 봐. 자. 아. 발가락이. 이런 것보다. 아니. . OU 응 네 네넨 한 Strawberry 쌈 네넨 네넨 네넨